리허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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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지션에 자리 잡아봐 그러면은 딱 준비 되고 이렇게 이렇게 플로그해 가리 하나 이렇게 딱 올리고 장장장장 그렇지 그렇지 딱 지금 나오네 둘 셋 자 안 맞았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셋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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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플레이 백이요. 이 발이 맞힐 거야. 이 발이 맞힐 거야. 이 발이 맞힐 거야. 쭉쭉 와 쭉쭉 와 쭉쭉 와 그렇지. 셋! 하나! 찍었어? 찍었어? 자시! 카메라 본다. 앞발 든다. 앞발 든다. 앞으로 빠지기. 여기 있잖아. 여기 이런데 이런데로 이런로. 이렇게 하고. 지켜보고 있는. 이렇게 지켜봐. 우와. 고기가 좀 사랑 좋아. 나 좀 더. 여기 한 번 더. 고기 좀 수절돼? 소금 조금만 더. 고기 좀 한 번. 너 좀 수절돼? 그래? 아까부터 좀 더 아까부터 줄이 가지고. 어까부터. 아아. 고기 좀 시켜. 가세요. 플레이밍 부탁드립니다. 플레이밍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물이 이래서 왔으니까. 아 그래요?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야! 어디 보자. 일단 마주사진. 해봄이. 정유리. 띠고기. 여기까지 하고. 에이. 내가 솟아 난. 정과운 느낌. 허리 위에 잠대. 헤이. 헤이. 야호! 어떡해! 어떡해! 오 왜.. 오징아 끼는 거 조금.. 오징아 끼는 거 할까 조금 하네. 다시 할게요. 제가 인기를 했어요.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아니 몰라. 이거 숫자 어떻게 돼요? 전화로 여기로 오는 거 숫자가 번호가 돼요. 그럼 그 번호로 전화가 돼요. 어쨌든 전화기가 있어야 돼요. 나 지금 숫자가 어디로. 왜 이러고 싶어.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? 비참해요. 너무. 나 들켜서 왔어요. 미워요.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? 사실 알지롱이 못 봐서. 썸남, 썸녀 기준으로 봤을 때 깨지려고 하는 게 베푸세트는 아니구나. 근데 은유 너무 진짜 좋아하나 봐요. 연결이. 여기까지 기다리고. 자기 스스로를 좀 더 편하게 만드는.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앉아서 가만히 있어보니까. 깨알 토크. 다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대비는 내려놓지 않습니다. 여기 오징어 게임이 저런 게 아니야. 여기 아니야. 누가 봐도 오징어 게임이 제일 보입니다. 반작에는 워턴이 된 촬영이에요. 아 진짜요? 귀여워.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쓰레기ivamente 자세요. 야! 야, 말자 해 봐. 저... 정신이 편해 봐. 아! 수강 일어났다 살구 싱싱한 수박이 왔습니다 십시 50분 10분 사과 한 달짝이는 서메이오 수박이 왔어요. 아 왜 수박이 왔어요? 취소 취소. 시디와 수박이 왔어요. 와우. 컷. 와우. 와우. 이만. drastic festive 감사합니다. 수고하시기, 홈태밤 수고하시기, 수고하시기. 잠시만, 잠시만요. 안녕히 계십니다. 나 주는 거야? 오늘 공연 때 꼭 쓸게. 선물? 뭐지? 선물이라는 게 맞지? 오늘 공연 때 꼭 쓸게. 선물! 컷! 이거 신발이 너무 큰 것 같아요. 사장님, 이 티켓 얼마예요? 8,500달러예요. 25년 도니까 35,000만 주고 가세요. 너무 비싼 거 아닌가? 우리가 스페셜 에디션이니까. 이거 뭐 있어요? 아, 몰라. 청아가 나만 주고 갔잖아. 아, 씨, 개 멋있어. 아, 몰라. 몰라. 세경이가. 세경이지. 컷 다시 한 번. 아, 몰라. 몰라. 청아가 나만 주고 갔잖아. 너 혼자 왔어. 수업이 있대. 끝나고 온대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25주년 대강 고등학교 축제에 와 있는데요. 인터뷰 하실 분으로 모셔보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가수로 오셨나요? 아, 저는 기타를 치러 왔습니다. 요즘 핫한 거 한 번 해봐도 될까요? 빚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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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운 게 반응이 은하 제발 가져가줘요 너무 귀여워서 가져가려고요 전 그럼 다음 시대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제 망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기 정통은 한 번만inaire 이런 이유보다는 앞이야돼요? 아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치즈 보게됩니다. 아니 제가 이겼어요. 안무 맞추듯이 손이 정확히는 이거만 맞추듯이 빨간 말인 듯이 아빠하고 아주 똑같아야 되네 이 노래의 가장 포인트는 브레이크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안무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 딱 멈췄을 때 뭐 같이 빵빵 같이 뭔가 이렇게 짱짱! 뭐 이러면 그냥 근데 이제 왜죠? 한 세월은 움직이고 전 그댄 그대의 그늘을 떠나만 지금 얘긴 걸 말하진 않았지 이젠 후회하지만 어우 이게 좋겠다 들어갈 때! 들어! 그대의 얘기와 끝! 언제나 싫어했는데 언제나 싫어했는데 언제나 싫어했는데 너 나 진짜 나 기를 저기 오늘 튀어쓰면 너무 좋은데 언제나 싫어했는데 이렇게 그대의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울컥해요. 지금까지 연습했던 과정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건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. 근데 또 신나는 게 신나는 거 같아요. 많이 떨려요. 그리저리 지나친 듯 전남도 길거리에 잠대 내가 좋은 상담 목소리로 부릅니다. 근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. 여러분 이미 아시겠네요. 드라마 봤기 때문이죠. 그리저리로 부릅니다.